음악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전교 1등을 하고 연세대에 과수석 입학한 2002년생 김민재 투수가 선발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최고 구속 132키로 키 183의 훤칠한 키 그리고 얼굴까지 잘 생긴 말도 안되는 캐릭터 밴더스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김민재 투수 그리고 밴더스의 안방을 지키는 고용산 포수입니다 1번 수라꼬 홍지수 타자의 타순으로 1회초로 시작합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타인 아 조금 빠졌나 봅니다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어우 볼 좋은데요 스윙 삼진 하이페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민재 투수입니다 KF94 마스크에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2번 김태호 선수의 타석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타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강릉고 출신의 95년생 선출 노병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 비껴 맞으며 내야의 높이 뜨고 맙니다 3루수 김대한 선수가 영리하게 그물을 잡고 3풀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4번 서승현 선수의 타석 1루를 한번 견제해봅니다 주자 뜹니다 빠른 송구 아 세이브로 판정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발이 좀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 팀에서 유일하게 1율로 훔친 대도 김태호 선수입니다 아 볼이 또 휘날리고 있습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맙니다 마지막 9카운트를 남겨두고 5번 신규범 선수와 대결합니다 한가운데 냅다 꼽아버립니다 야 볼 진짜 좋은데요 아 다시 높은 볼이 들어갑니다 아 저게 의도된거면 너무나 좋을텐데 스윙 투스트라이크 다시 높은 볼로 풀카운트가 됩니다 스윙 삼진 이야 알고도 못 치는 볼이네요 명문대를 나오고 명문팀에서 사회인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의 야구 인생 매우 기대됩니다 블리치의 선발 투수는 120kg에 동키호테 같은 피측을 하는 안양예고 출신 김기훈 투수입니다 투수엔 강릉고 출신 선출 노병훈 선수 그리고 타석엔 선출 김용수 선수입니다 초구를 시원하게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어깨쯤을 추며 몸을 푸는 김기훈 투수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우 바깥쪽 원스트라이크 이번엔 인코스 투스트라이크 끼 아니라 이걸 안 잡아주네요 심판님이 이번엔 살짝 착각한 것 같은데요 마음 상한 김기훈 투수 하! 패대기 샷을 한번 하고 유연한 몸을 자랑합니다 결국 선두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또 한 명의 강타자 고용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낮은 볼을 걷어올렸지만 파울이 됩니다 아우트 변화구를 밀어쳤지만 우플로 원아웃이 되고 강한 송구로 일루주자를 묶어둡니다 만화같은 캐릭터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다시 주자를 내보내고 인사성 밝은 충출 정일양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아우트 커브를 잘 밀어쳤지만 라이트 김태호 선수의 넓은 수비 범위에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어우 김태호 선수 수비 좀 하는데요 또 한 명의 말도 안 되는 순서비출 김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앗! 이건 야달코치의 오프스피드 똥볼 체인지업 경기에서 딱 세 번만 쓸 수 있다는 그 오프스피드 똥볼 체인지업을 김기훈 선수가 마스터하다니요 대단합니다 아하! 김기훈 선수도 확실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피쳐보기 선언됩니다 어깨를 털고 난 후 나도 모르게 다리까지 털었나 봅니다 야 싸인 보낼거면 되라고 야 싸인 또 알려주면 어떡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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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을 안 알려줘 피쳐보기 됐다고 쇼스탑에 항의하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김기훈 투수 그러자 포스에게 눈웃음을 치며 함 봐달라고 해결을 피는 김기훈 투수입니다 이거 안 하던 거라니까 아잇모리야 인코스 페스티볼에 대하의 높이 뜨고 맙니다 강룡호 출신 선출 노병훈 선수가 편안하게 잡으며 스트리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벤더스의 투수가 언더핸드 이정훈 투수로 교체들었습니다 선두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7번 김진원 선수가 들어옵니다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툭 갖다 밀어쳐 우한을 만드는 김진원 선수입니다 8번 장우창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인코스 페스티볼을 감각적으로 밀어쳐 주자 만루를 만드는 장우창 선수입니다 그리고 만루의 찬스에 9번 최승화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이정훈 투수 이제야 몸이 다 풀렸나 봅니다 아하 그리고 두 타자 연속 힙 바이 피츠로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다시 만루의 위기에 95년생 강릉고 선출 노병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골 하나를 바깥쪽으로 빼봅니다 아 긴장했는지 플레이트에서 발을 뺍니다 그리고 결과는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잡아당겨 그랜드 슬램을 이루는 노병훈 선수입니다 베이스를 안 밟은 것 같다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본인도 베이스를 받습니다 정말 활기찬 팀이네요 하하하 음악이 노병훈 선수를 제외한 전원 비선주 팀인데 노병훈 선수가 자기 역할을 최대로 해주네요 그리고 잔뜩 이미 들어간 동북구 출신 84년생 서승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하하하 이거 또 뭔가요 오케이 간다 한가운데 몰린 초고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쳐 자월 솔로포를 만드는 서승현 선수입니다 정말 재밌는 팀입니다 분위기가 블리치로 넘어가자 위기의 순간을 바라잡고자 나풀 선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52세 프로 나풀 배현우 투수가 올라옵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그리고 스윙 삼진 바깥쪽 빠지는 커브벌로 삼진을 잡는 배현우 선수입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만화같은 캐릭터 김기훈 선수에게 볼렛을 주고 맙니다 전타석에 우환을 기록한 김진원 선수의 타석 이번에도 툭 밀어친 타구가 짧은 우환이 됩니다 어? 그리고 산루까지 노리는 김기훈 선수? 파이팅! 아! 세이브로 판정이 됩니다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아! 아웃으로 번복되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확실한 아웃이네요 원타로 스타킹을 신은 오비베어스 출신 암석은 프로나풀이 나오자 수비수를 뒤로 내보내는 노병은 포수입니다 우려와 다르게 볼렛으로 1루에 걸어 나갑니다 부산구 출신 나풀 최부락 선수의 타석입니다 2땅 다블코스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2땅 병살로 투아웃을 만냅니다 오! 블리츠의 수비가 좋은데요 수비가 한 건 해주자 기분이 좋아진 김기훈 투수입니다 커브를 잡아당겨 좌안을 만드는 김준승 선수입니다 9번 전명재 선수의 타석 2땅 아 이걸 숏바운드로 잡아 아웃을 시키는 블리츠의 숏스탑 장우창 선수입니다 3회에도 올라온 배현우 투수 3회에도 올라온 배현우 투수 스윙 원 스트라이크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루킹 삼진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유격수 앞 짧은 타구 대시하는데 이야 유격수 김용주 선수의 대시와 강력한 송구로 1루에서 아웃시킵니다 아쉬워하는 최승화 선수 그리고 홍지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디스펀트 아 볼이 높이 떴는데요 이야 캐쳐 고용삼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로 보고하여 3아웃 승수를 교대합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편 예고 전국대회 강력한 우승부 밴더스를 상대로 3회 7대0이라는 어메이직한 점수셜을 유지하고 있는 블리츠 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후반부도 꼭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